뿌우 오 오 몇번이나 할까요 뿌우 오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오 다음은 나다 걸슛 제발 오 일곱 나았다 칠 오케이 칠 나왔지 누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스 얘들아 잘 지냈니 오 싼타 할아버지다 오 뭐야 싼타 할아버지 아 싼타 할아버지主 실물 처음 본다 오늘은 싼타 할아버지 채근도 수업을 한다 오 근데 할아버지는 관장님 같은데 관장님 아니세요 오 호호nel 나는 관장님 아니라 오늘 너나랑 너나랑 같이 바로 수업하러 왔다 오오오 에이 관장님이 지금 분장한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아니다 오늘 관장님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수업을 맡기고 간다 나한테 부탁을 하더구나 오오오 오늘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멋진 선물들을 주겠다 오오오 산타 할아버지 최고 뿌우 관장님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충성 자 그럼 다들 수업처럼 모여 차렷 차렷 인서 피력 오오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제일 바쁜 사람? 우리 엄마 뿌우 산타 할아버지 그래 오오오 바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바쁘다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 배달을 가야되거든 오오오 그러면 아! 할아버지 혼자 하지 마시고 로켓 배송 이용하시면 안되요? 아 안된다 이 산타가 직접 착한 어리들한테 선물을 줘야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해요 그게 뿌우우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호호호 훈련? 호호호 그래서 준비한다 오늘은 산타 훈련 산타 훈련? 나의 체력 기쁨을 모조리 전석입다. 다들 준비됐나? 네. 어허 목소리가 작은데?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다. 산타 훈련을 잘 받은 친구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예요. 오 저 선물 내 거야. 뭐가 들었을까? 어 선물이 뭘까?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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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산타 훈련 준비됐나? 네! 첫 번째 훈련. 산타는 무거운 걸 잘 들을 수 있는 자질을 받아야 한다.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쉴 쉴! 으악! 아 둘! 셋! 넷! 다섯! 예! 여섯! 일곱! 호! 여섯! 여덟! 아홉! 여섯! 모두 잘했다! 이어서 두 번째 훈련. 산타는 굴뚝에서 잘 올려봐야 한다.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는 조그림 굴뚝도 몸을 작게 만들어서 올라가야 한다 산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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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신입 부들부들이 들어왔다 얘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방향을 잘 못 맞춘다고 잦이 타다가 맞춰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산타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 밸런스 훈련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 정신 한 발로 서있기 가장 오래 서있는 사람 승리 산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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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의 정신을 훈련하면서 너무나도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잘한 열심히 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한 여러분에게 산타가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에서 1등을 한 오륜! 앙크루! 앙크루! 자 오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갈래 앞으로! 우와 나도 받는다! 양갈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학년 앞으로! 6학년 열심히 잘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정말 잘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차렷! 철! 인사! 산타! 정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들었을까? 고자! 궁금해! 뭐지? 좋은 거 들었을 것 같다! 케이크 캠! 오? 오! 오 이거 머리띠야! 우와! 우와! 귀여운 누들 포바리핀이잖아! 나 이거 갖고싶었는데 어울리나 뿌! 뿌! 야 6학년 넌 뭐 받았어? 야 이거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대성상놈! 뿌! 하라무키님들이 보내주셨다!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양걸레 내가 있다! 진짜 잘 그리잖아! 오비키 스텔라 백서락 양걸레 학생! 우와! 진짜 박스에 반한거라! 진짜 똑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박하라무키입니다! 저는 누나가 오마이비키를 알려준 후부터 보고 있었어요! 재밌고 웃긴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 맥찌리 대회 올려주세요! 이 영상에 남반장을 꼭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남반장? 걔 맥찌리인데? 다음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비키 팬인 3학년 박사랑우키입니다! 영상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오마이비키 보드게임 만들기 영상 올려주세요! 오리온! 와! 그림 그려줬다! 오리온!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보내줄다! 인스 잘쓸게요! 샤샤 귀여워! 파라무키님들! 팬하트라! 그리고 편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자주 봐주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